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기우제, 이무영 너무도 가뭄이 심해서 기우제를 올리기로 했는데 마침 일요일이고 하니 놀러오라는 방면장의 초청을 받은 배해군 장교부처가 농민 작가니 당신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해왔다. 나도 내 아내를 동반하고 방면 기우제 장소에 이르니 뜻밖에도 논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이였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기우제는 대개 산 아니면 천변이었던지라 까닭을 물었더니 방면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방면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와 아래에서 한 자씩 따서 지은 가명이다. 칠보영감은 그러지 않아도 쥐꼬리만한 여름밤을 길에서 갈방대다가 세우고 말았다. 먹지도 못한 늙은 몸으로 밤낮 열흘을 두고 판 우물바닥에 물이 비치기 시작도 했지만 깊은 산골 여기저기서 물방울을 주워다가 실에 꿰다시피 해서 모아진 대줄기만한 물건 아마 밤사이에 도적을 맞는 것만 같다. 둘 사이를 흘러내릴 때도 물소리조차 낼 줄 모르는 신신치 않은 물줄기요. 온종일 괴인됐자 쩍쩍 갈라진 논균열 틈으로 스며들고 말 그런 심푸녕스런 들창물이지만 칠보영감한테는 칠순에 얻은 막내 자식만큼이나 귀여웠던 것이다. 거기다가 열흘 동안이나 밤을 낮삼아 파도 뽀얀 먼지만 폴삭폴삭 나던 논꼬 우물바닥에 바위가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만 신람만큼 벌어진 틈새에서 물기가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물이다 물! 물꼬가 터졌어! 영감은 그리 넓지도 못한 우물 속에서 활개를 치며 좋아했었다. 물줄기라야 돌 틈새에서 빚어나온 소위 돌 오줌이었건만 물에 줄인 영감의 눈에는 그것이 용소슴을 치면서 흐르는 물처럼만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이고! 물이 난다! 물이 났어! 돌에 촉촉하니 묻은 물기를 손가락에다 찍어다보고는 미칠듯이 좋아한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길길이 뛰다가 또 만져보고는 뛰었었다. 그때 마침 덕만이는 저 아래에서 마지기다랑이 눈뜨게 앉아있었다. 눈바닥은 흡사 거북의 등 같았다. 황감 노인들도 이렇듯 지독한 가뭄은 난생 처음이라고들 했다. 그러고 보면 60년 내에 지독한 한발인 셈이었다. 이런 젠장한 놈의 하늘이 있단 말이야? 고양이처럼 먹고서 소처럼 일평생 일만 하는 우리 농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죄를 준단 말이여 그래? 하느님인지 뭔지는 오줌도 안 누고 산다든가? 본시 우락부락한 덕만이기는 했다. 거기다가 심술긋기도 했고 낯짝도 거무튀튀한 것이 천생 소도정놈 같은 상판이다. 악인이랄 것까지는 없다 해도 심포가 곱고 바른 편은 못된다. 말끝마다 생립을 잘 놀리기로 이 근동에서는 이름이 난 덕만이다. 기운 꼴도 쓴다. 구변이랄 것은 못되지만 글쎄 이 사람아 원형이정으로 논지게 할 것 같으면 하고 따지려 들기 시작하면 근동에서는 꺾을 사람도 없다. 엄변이 아니라 주먹이 든든한 만큼 그대로 사뭇 우격 다짐이다. 그러나 덕만이가 이렇듯 하느님께 못된 욕을 한다고 해서 덕만이만을 남을 할 사람은 없다. 입이 험해서 말끝마다 하느님한테다 입에 못 담을 생립도 벌리고 욕지거리도 하긴 하지만 쩍쩍 벌어진 논바닥과 새들새들 마르다 못하여 이제는 돌돌 말리기 시작하는 벼 입새를 보는 농군치고는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아이고 이 비로 처먹을 하느님인지 뭔지가 우리네 농군들하고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다는 갱구 그래 다섯 달 동안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니 곡식은커녕 사람이 시들어 배견할 수가 있나 봬 성냥을 그어대면 불이 확 붙을 듯 싶은 벼폭을 만져길라 치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의 입에서라도 막소리가 나갈 지경이다. 늙은 부모의 올망줄망 신골 방망이처럼 널링 어린 것과 추운 삼둥을 날 생각에 기가 막혀 눈두렁을 끌어안고서 통곡을 하는 여인들도 있었다. 먹지를 못해서 대가지처럼 빼빼 말라가는 병든 손자놈을 부둥켜안고 울듯이 노랗게 탄 벼폭을 쥐어뜯으며 둥근은 늙은 농부도 있었다. 이놈이 세상이 어찌 될려고 이러는고 관리란 놈들은 노략질만 해대고 하느님은 피 한 방울 안 주시고 안 되면 조상의 탓이라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누구나 한 번씩은 관리를 욕해보는 것이다. 난 시인지라 그 많은 관리 중에 덜어낸 나쁜 짓을 하는 축이 있다고 하겠지만 악에 바친 백성들의 눈에는 착한 관리보다는 나쁜 관리만이 눈에 띄다. 아니 그래 매국서 몇 천 원에 들여왔다는 걸음을 6만 원씩이나 받아 먹어? 죽일 놈들 모두가 장사치들의 농간이지 뭔가? 이런 비난을 듣게도 된 것이 걸음값은 정말 예상했더니 보다 무척 호대였다. 아니 비싸건 싸건 간에 줄 때 주기나 해야 한단 말이지 우수 경집 때부터 말만 준다 준다 하고는 초란이 대상 물리든 밀어만 내더니만 지금 와서 뭐라고? 없는 보리를 내야 한다고? 실업의 잡놈들 그래 면소석이 녀석들은 보리를 땅에서 바내는 줄 안다든가? 농사가 안 되었다고 나랏일을 중단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가진 세금이 나가고 청년단이다 무슨 회비요? 무슨 출염이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받으러 다니니까 또 욕질이 나오고 하늘을 원망케 된다. 농군들의 하느님이란 곧 나라님이란 뜻이 많으니 얼핏 들으면 사상이나 나쁜 것 같지만 사상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입버릇이다. 이렇듯 입가진 사람이면 다 한마디씩 원망하는 하느님한테 생립 한 번 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늙은 농부가 있으니 그가 바로 상아꽃 칠보영감이다. 아무리 윤달이 들었다곤 하지만 단호가 지나고 유두가 지나고 7월달이 내일 모레이고 보니 이제는 비 아니라 황금이 쏟아진데도 반가울 리 없건만 오직 칠보영감만은 그래도 하늘을 믿고서 잠시도 쉴 줄을 모른다. 하느님이 백성을 굶겨 죽이는 법은 없느니 비가 안 오시는 것도 사람들의 인심이 악해져서 그게 미워 그러시는 게지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든가 칠보영감은 사람들의 생립과 욕설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새벽이면 벌써 빈지게에 달아빠진 혼미와 갱이를 얹어가지고 토산 기슬구로 올라가는 것이다. 해방 후 전국의 산이 백호친 중의 머리가 되었지만 이 토산에만은 아직도 나무가 남은 골짜기 있었다. 이 골짜기 밑이 바로 세목골이 진 들이 되었고 이 세목골 남 맥 꼭대기에 칠보영감이 벌써 삼십여 년째나 부치는 단맞이기 천수답이 있었던 것이다. 5월달까지는 칠보영감은 마다들인 장복이와 함께 퇴비 마련에만 고비 끼어서 하늘을 원망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 세상에 개똥을 줍는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칠보는 아니 그래 옛날 개똥은 걸음이 되었어도 지체 개똥은 걸음이 안 된단 말인가 그 무슨 생각 없는 소리들이여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망태기를 메고는 새벽부터 소똥 개똥을 주우러 다닌다. 소똥뿐만 아니라 길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라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 흙도 썩으면 걸음이 되는데 지피 걸음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람 사실 영감은 봄 내 여름 내 소똥을 모아서 삼백관짜리 퇴비 더미를 세 개나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도 비는 올 염량도 안 먹는다.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하느님만 믿고 살았던가 칠보는 아침부터 내리쪼이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비구름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는 토산부리로 올라갔었다. 그는 온 산을 더텨보았다. 골짝골짝에 있던 옹달샘도 거의 말라붙다시피 하였고 어떤 샘은 자취도 없다. 칠보는 그 중에서도 아직 물기 있는 샘을 모조리 파기 시작했다. 오두물이라는 옹달샘은 팔수록에 물 양이 느는 재미에 반길이나 되게 파헤치었었다. 그러고 나니 제법 물이 흘러내린다. 이 오두물에 재미를 들여 칠보는 십여 개를 파헤치었다. 십여 개의 샘물을 한 대 모을 생각이었지만 모이는 동안에 마른 땅이 다 집어먹고 만다. 중창을 한다고 이태째나 모아두었던 석가래와 중방으로 홈을 파기 시작한 것도 칠보의 의견이었다. 빗방울이 모여서 받아도 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마리로구나. 칠보는 제법 쫄쫄 소리를 내어가며 흘러내리는 홈통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만족해했다. 그리고 착수한 것이 논머리의 우물이었다. 물론 건수감 오이여 이루어진 셈이었지만 금년처럼 말라붙어보기는 처음이었다. 땅 속 치고서 물 없는 땅이 어디 있으랴 싶어 마다들 장보기가 툴툴대는 것을 윽박아가며 우물을 파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은 아버지의 영에 못 이기어 따라다니던 아들은 허리가 결린다고 나자빠지고 말았다. 장보기가 허리가 아프다는 데만은 칠보 영감도 질리지 않을 수 없다. 저 6.25 때 빨갱이 놈들한테 끌려가서 갈비떼까지 분질려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럼 가서 쉬어라. 아비가 혼자 발대까지 봐볼 테니 칠보는 슬프게 대답하였다. 칠보는 장보기가 허리도 아프긴 하지만 그보다도 영동 읍내로 나가서 빈대떡 장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줄은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예 장보가 너 괜히 그러는 것은 아니냐? 괜히는 왜 괜히 그래요? 그렇긴 안다면 너 상옥인가 그놈 말 아예 믿지 말거라. 약은 분수로 해도 읍내 사람들이 더 약겠지.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빈대떡 장사라면 읍내 사람들이 왜 안쿠서 너 같은 농군더라 하라고 가게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겠느냐. 그 상옥이란 녀석 대초로 굴러먹더니만 아주 새알걸빵에 짊어지게 되었더구나. 고놈이 널 살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하다가 영감은 뻔히 아들을 쳐다보고 입을 담은다. 상옥이란 놈이 아무래도 장보기 쳐 분옥이를 깨어내려고 하는 수작 같았다. 상옥이란 어려서부터 대전으로 천안으로 대초로만 굴러먹어서 깨일 대로 깨인 녀석이다.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만 질질하고 다니는 저의 아봄도 지청구를 대는 터다. 분옥이가 예쁘장하니 생긴지라고 녀석이 눈독을 들이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아비로서 이런 말이야 어찌 자식한 데다 할 수 있으랴. 영감은 그런 눈치도 못 채고서 빈대떡 장사를 하겠노라고 출석되는 자식한테 분한 생각보다도 밉살스러운 생각이 앞을 서는 것이었다. 하이군 체질이 못난 놈의 새끼 마음만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지 무슨 염량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네가 암만 흰소리를 쳐도 고놈 종이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칠보 영감은 아들을 보내고서 이런 생각에 잠기어 우물팔 생각도 잊고 있었다. 그날부터는 우물도 칠보 영감 혼자서 팠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생일이 몸에 밴 영감이긴 했지만 황감 노인이었다. 여덟 살 적에 꼴지게를 진 이래 오십여 년간을 줄창 몸에 겨운 일만 하고 살아온 영감이었다. 강철이라도 오십년간 영감이 한 일을 시키었다면 달았어도 무척 달았을 것이었다. 그중에도 이번에 우물팔이란 이 오십년 동안 해온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어느 때라고 배불리 먹고 일을 했을까만 금년은 특히 한창 보리가 팰 무렵부터 땡병으로 땡병만 내리쪼여 통시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긴기 내에 꽁보리밥 한술 뜨고서 저녁까지 되기란 차마 못할 일이었다. 그래도 그는 팠다. 영감이 흘린 땀만 한대도 우물 바닥을 적시기에 족할만 했었다. 이렇게 판 우물이었다. 처음 우물을 파기 시작했을 때는 비웃기만 하던 덕만이놈이 물이 비치는 것을 보더니만 욕심이 덜컥 난 모양이다. 돌 틈에서 물이 비치는 것을 보고서 영감이 길길이 뛰었을 때 저 아랫다랑이에 섰던 덕만이가 솟았다 내려갔다 하는 영감의 머리를 보고는 뛰어와서 침을 개에 흘린다. 아이고 나겠시유 나겠어 이 돌만 정같은 것으로 떼어내면 쏟아지겠시유 이렇게 말할 때 덕만이의 퍼런 불똥이 튀는 눈은 영락없이 허욕이었다. 영감은 속으로 에놈 하고 경계를 했다. 그래서 인추셔유 지가 한번 봐볼 테니 하고 덤비었을 때도 아예 근접도 못하게 했었다. 괭이자루만 잡았다 놓아도 저도 판노라고 트집을 잡을 것이 만했기 때문이었다. 덕만이는 족히 그럴 위인이기도 했다. 아니 그런 궁리를 하고서 덤벼든 덕만이기도 했던 것이다. 바로 어젯밤에도 잠시 집에 들어와 누운 동안에 물꼬를 따돌린 덕만이기도 했었다. 그 덕만이 한테 물꼬를 내어 맡겨둘 수는 없다. 그래서 칠보 영감은 그 잘난 보리밥도 뜨뜻할 때 집에 들어와 먹지 못하고 들로 내어다가 눈두렁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인제는 덕만이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허리가 아프다고 엉구럭을 떨던 마다들 장복이가 기어코 상욱이 놈의 꾀임에 빠져서 영동 음내로 달아날 것 같은 눈치라고 할멈이 귀뜸을 해주는 것이었다. 며느리 분욱이는 벌써 사흘 전에 때아닌 친정애를 보내고 어디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 눈치라는 것이다. 저런 지지리도 못난 자식이 기어코 고놈 종에 떨어지는구나. 못났어도 역시 자식이었다. 그 못난 것이 읍내로 나가기만 하면 개도 구럭도 다 잃어버리고 고생만 죽도록 할 것은 빤한 일이었다. 그러니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도리밖에 없다. 집에 들어오면 물고 도정 맞을까 조미수 쉬었다. 이제 겨우 첫다랑이 바닥을 축이였으니 그 물로 여덟 다랑이 바닥을 축이자면 열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만 해도 셋째 다랑이부터는 아주 기운이 푹 죽어서 잎이 돌돌 말리기 시작하던 것이다. 그래서 칠보는 집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궁둥이를 들먹댄다. 들에 나가서 쫄쫄거리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려면 돌돌 말렸던 변이 펴지는 소리가 서벅서벅 들리는 들리는 것 같아서 그지없이 흐뭇하다. 돌돌돌 흘러떨어지는 물소리는 그대로 음악이다. 그러나 금세 또 옷보따리를 해 짊어지고 달아나는 마다들 장보기의 꼴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럴라치면 이번에는 또 물소리고 농사고 다 잊어버리고는 주먹을 불꾼 쥐고 집으로 줄다림질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 네 번 행보를 하느니 짧은 여름밤은 훤히 밝아오고 마는 것이다. 칠보 영감이 우물을 파기 시작한 지 열을 깬가 되던 날 새벽이었다. 영감은 눈두렁에서 돌을 벤 채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잠결에도 얼굴에 찬물을 깨우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더니 개구리란 놈이 안가슴에서 훌쩍 뛰어내린다. 물길한 이 개구리란 놈의 오줌이었던 모양이다. 아이고 이 망할 자식! 칠보는 광목적 쌈 자락으로 얼굴에 개구리 오줌을 씻고서 물꼴을 내려갔다. 시원치는 않으나마 물줄기는 여전히 퐁퐁퐁 웅덩이에 떨어지고 있었다. 둘째 따랑이 하루밤납 하루밤납 더 넣는다면 갈라진 자리는 메꾸어질 성 쉽다. 칠보는 흐뭇해서 기지개를 한번 호들갑스럽게 켰다. 그때였다. 기지개를 켜느라고 두 팔을 번쩍 뜰 때 멀리 고개를 뛰어넘어서 오는 할멈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무섭게 빠른 순간에 칠보는 이렇게 단정을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침 끼니 때도 아닌데 할멈이 저렇게 뛰어올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기지개를 켜던 팔은 채 올라도 못 가고 한참 만에야 힘없이 내려졌다. 그러고는 할멈이 저만큼 와서 메라고 소리칠 때까지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다.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을 구태여 알려고 해서는 못 하랴 이런 태도였다. 할멈의 이야기는 그가 단정한 대로였다. 첫 달기 울 때까지도 봉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금 깨어보니 장보기가 없어졌던 것이다. 내버려두 칠보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말 끝에 양쪽 어깨가 축 처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금세 칠보는 몇 살이나 더 늙어 보였다. 말을 개청까지 끌고 갈 순 있어도 지가 먹어지지 않으면 물은 못 먹인다오. 그 녀석 한 번 대처 맛이 어떤 겐가 봐야만 정신이 돌지. 이렇게 말하고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망할 자식 애비 말을 안 듣구서. 할멈은 아무 말도 없이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다. 울긴 왜 울어. 자식한테 못할 일을 시켰어야 말이지. 그놈의 소원 성취를 했는데 뭘 그래. 망할 자식 늙은 애미 해비 내버리고서. 아이고 작은 개나 돌아왔으면. 작은 것이란 해병대로 나간 둘째 아들 장건의 말이었다. 나도. 장건이야. 전쟁이 끝나야 오지. 아무 때나 온다든가. 말이 자식이지. 그거야 믿을 수 있다던가. 용이 살아온 대자. 이런 구석에서 농사를 짓자고 들겠다고. 하는 칠보의 빛이른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중에 몇 방울은 쭈글쭈글해진 주름쌀 금을 따라서 이리저리 퍼지고 있었다. 날은 그새 활짝 밝아지고 해가 뜨려는 토산부리가 벌겄다. 장보기가 달아났다는 소문은 금새로 온 동리에 쫙 퍼졌다. 거얀 놈 아이고 어린 정한 놈 그 놈 늙은 부모를 배반하고서 죄 안 받을 줄 아나? 동리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장보기를 나물았다. 하긴 장보기 말도 맞지 뭔가? 말이 농사지 농사지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그 놈의 세금은 어째 그리 호되고 출염은 많지. 걸핏하면 징용장은 날라들지. 대처에 나가면 징용도 잘 안 간다더라. 상욱이 놈 좀 보지. 그 자식이 뭘 안다고 증명서가 석 장이나 된다나? 모두 그럴듯한 신분 증명이거든. 그런 쥐새끼 같은 놈. 이런 말을 하는 폐는 부모와 처자 때문에 발임해 장보기처럼 농촌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불편객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폐도 역시 늠름하고 제일 유식하여 대서도 곧잘해주던 장보기를 서운해함에는 틀림없었다. 장보기가 동리에서 없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덕만이뿐이다. 기운이야 에일택이 없었지만 구변으로나 인덕으로나 학식 어느 모로도 장보기와 맞서보지 못하던 덕만이는 호랑이 없어진 산속의 토끼처럼 은근히 기뻐했다. 장보기의 저 분호기가 작년에 자기와 말이 있다가 장보기한테로 빼앗긴 데 우는 질투심도 장보기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동기는 장보기 때문에 감히 칠보와 물삼도 못해오던 터라 장보기만 없으면 극간 영감쟁이쯤 우물 속에 거꾸로 집어넣고라도 물을 아슬 수 있다는 기쁨에서였다. 덕만이는 요새 갑자기 칠본의 우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더욱이 장보기가 달아났다는 말을 들은 칠보가 물꼬고 우물이고 다 내동댕이 치고서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는 소문을 듣자 덕만이는 연모를 챙겨가지고 슬며시 들러나갔다. 나가는 길로 물꼬를 돌려버린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물도 자기 우물처럼 뛰어들어 파기 시작했던 것이다. 칠보가 일어난 것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였다. 팽팽히 캥겨졌던 긴장이 일시에 확 풀려 몸을 추수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번이 들어누었어도 소물소물 바위툼에서 비어져 나오던 물줄기가 눈앞에 서냈다. 금세 물이 그득히 괴고 물 밖으로 칠칠 넘어 흐르는 것이 보인다. 칠보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팽 돈다. 그는 얼결에 베개를 붙들었다가 베개를 안은 채 되쓰러져버렸다. 그 길로 두어 시간은 의식이 없었다. 저녁 사이 때가 훨씬 지나서 겨우 몸을 추스렀다. 정신도 좀 개운한 것 같다. 그는 보리죽 국물을 훌훌 몇 모금 마시더니 할머니 울고 불며 잡고 늘어지는 것도 뿌리치고 기어이 토산부리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칠보는 실성한 사람처럼 우물 가까이 갔다. 약간 일그러진 열 하루 달이 아직도 햇빛의 애인 채 저 멀리 포플러 나무 끝에 얹혀 서 있었다. 돼지는 달빛과 햇빛 반반에서 뽀얀 젖빛 황혼을 자아내고 있었다. 우물에서 한사오십보 떨어진 논뚝에서 칠보는 문득 발을 멈추었다. 머리끝이 쭈뼛해진다. 우물 쪽에서 이상한 음향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장보기 넌이 돌아왔나? 퍼트 그런 생각이 든다. 칠보는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은 생각이 된다. 아까 한창 정신없이 휘감을 칠 때 얼결에 장보기가 왔으니 어쩌니 하던 소리를 꼭 들은 것 같다. 듣고서도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잊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다. 장보가 장보가 하고 불러대며 칠보는 우물가로 달려갔다. 가슴이 몹시 뛰었다. 그러나 칠보가 우물에서 발견한 사나이는 장보기가 아니었다. 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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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먼 아니 정반대인 덕만이 놈이었다. 덕만이는 파기에만 열중해서 칠보가 나타난 것도 모르고 망치로 돌을 깨고 있었다. 죽일 놈 칠보는 머리가 아찔해짐을 깨달았다. 온 전신의 피가 머리로 끌어올라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천하의 원 날도 속 놈 누구냐 칠보는 발을 굴러대며 고함을 쳤다. 그제서야 덕만이는 고개를 벌렁 젖히었다. 몹시 놀라기도 했겠지만 고개를 젖히는 통에 디디덧던 돌이 툭퉁 그려지며 빛을 안다. 칠보는 그제서야 바닥에 물이 흥건히 괸 것을 발견했었다. 물을 본 순간의 기쁨 그 순간의 감격은 무서운 증오와 분노로 변했다. 해놈아 이리 썩 못 나오느냐 아니 샘 파주는데 왜 욕지걸이요 덕만이도 허리에다 두 손을 짚고 맞섰다. 희눔이 누가 널 보고 샘 퍼달라든 니 맘속을 내가 못 들여다볼 줄 아느냐 남이 다 파논 샘 가로 체제한 심포지 아니 그럼 이 샘물 혼자만 쓸 줄 아우 농군한테 니물 내물이 어딨어 니 샘 내 샘 어딨어 그래 장복 아버진 해나 달도 내 것이라고 그럴 작정이오 잔말 말고 나와 이놈아 못 나가 어째 이놈이 장복 태번 태번 미 수작 하고 때릴 것을 찾듯이 사방을 휘돌아 보는데 물고 돌려놓은 떼짱이 눈에 썩 들어왔다. 칠보는 이가 다다닥 마치었다. 아니 아니 이놈 봐라 그 가진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물을 싹 돌리고 이런 날도 죽놈 하고 욕질을 하며 칠보는 뛰어가서 물고를 되돌리었다. 물고를 돌리고 돌아오니 덕만이도 우물밖에 나와 있었다. 고옇놈 맘짜리를 그렇게 쓰면 못써 이놈아 맘짜리가 어떻단 말여유 농사꾼이 물 탐내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오 농사꾼이 물 싸마다가 살인도 난데유 사람을 죽여도 옛날엔 살인죄로도 안 갔대유 이 한마디에 칠보는 기가 푹 죽고 말았다. 덕만이가 자기를 죽일까 봐서 겁이 나서 나뉘었다. 농사꾼이 물 탐내는 게 뭐 나쁘냐는 한마디가 농사일로 잔뼈가 굵어진 칠보의 가슴을 쳤던 것이다. 이 한마디는 늙은 농부의 눈속을 뜨겁게 했다. 아니 이 한마디는 천수답을 안고서 허덕댄 그의 일생의 슬픔을 한꺼번에 폭발시켜 주었던 것이다. 덕만이 내가 잘못했네. 칠보는 기운 없이 덕만이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자 겉잡을 새도 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던 것이었다. 덕만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는 자넬 전부터 좋게 보지 않았었네. 내가 잘못이었어. 자네가 우락부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보았던 거든. 그래서 장복이 놈이 없으면 의뢰껏 이 물줄기를 뺏으려 들거니 이런 생각에 겁을 집어먹고 있던 끝에 자네가 우물을 파니까 흠한 눈이 뒤집혔던 것이네. 내가 잘못했네. 농군이 물 담안기 뭐 나쁘냐고 그랬지? 옳은 말일세. 지당한 말이야. 지 손으로 꽂은 벼포기 저렇게 말라 죽는 걸 보고서도 빈대떡 장살 함래에 달아난 장복이 놈한테다 어찌 자네 같은 농군을 피할까 만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그래도 자넨 장하네 장해 자 들어가세 나하고 우물을 파세 자네가 되면 대수요 내가 되면 대순가 자 이리 오게 칠보는 이렇게 말하며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있었다. 칠보는 덕만이의 발을 부쩍부쩍 잡아당기고 있었다. 칠보가 우물을 파기 시작한지 보름째 되던 날도 태양은 악에 바친 듯이 아침부터 봄볕을 내리 퍼붓고 있었다. 정월 금음께 때아님 폭우가 연사할이나 퍼부은 이유로 만 다섯 달 동안 가랑비 한 올이 내리지 않았었다. 칠보는 할 수 없이 아래로 네 다랑이는 호미모를 꽂았었다. 그나마 만앙이었다. 농촌에서는 이날이나 내일이나 하늘만 쳐다보았다. 날이 조금만 무더운 기운이더라도 온 동리가 가래의 사배 괭이 심지어는 호미까지 챙기고서 대기를 했다. 그러나 세력만 되면 언제 무더웠더냐는 듯이 초가을다운 선선한 기운이 획 무더운 길을 걷어치운다. 이제 다 죽었네 하느니 이런 소리뿐이다. 젠장 삼년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더구만 이건 반년이 되도록 빗방울 한 번 안 오니 이런 놈의 날씨가 있단 말인가 정말 반년 동안에 가랑비 한 올이 내리지 않았었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비당 곡식뿐이 아니었다. 가뭄 잘 타는 떡갈나무는 단풍이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빌기처럼 돌돌 말린 풀립은 뿌리만이 겨우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불만 그어대면 땅덩이 전체가 그대로 불바다가 될 형편이다. 식물뿐 아니다. 인간이고 짐승이고 시들대로 시들었다. 상악골 향나무 미두물도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다. 상악골 사십여 호 중 두 집 걸로 한 집 평균은 되던 우물이 다 바싹 말라붙어서 상악골 동리 전체가 이 도루물로만 몰려들었던 것이다. 식수 걱정만은 모르고 살던 동민들도 도시처럼 밤을 새워가며 줄을 지어 물을 깃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날도 칠보는 먼동이 트기 전부터 덕만이가 마련해온 정과 망치 외에도 곡괭이 삽 삼태기 등을 지게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우물로 나갔다. 덥기 전에 한참 파보자인 것이다. 우물 근처에 가까이 가니 벌써 쿵쿵 돌 울리는 소리가 난다. 덕만이가 벌써 나와있는 모양이었다. 아이고 벌써 왔는가 칠보는 이렇게 덕만이 한테 인사를 했다. 예 벌써 못하러 나오세요 아이고 자네는 나보다도 먼저 나오고서 그러나 저희들 젊은 놈들이야 뭐 젊은 사람이라고 다 일하기 좋아한다던가 장보기 같은 녀석도 있다네 칠보는 또 자식 생각이 앞선다. 너무 상심 마셔유 인저 오겠지 뭐 어거나 말거나 꼭 지 자식 이라야 자식 인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다. 칠보는 침술도 굳고 상스럽긴 하다 해도 지금의 그에게는 덕만이가 친 자식인 장보기보다 몇 곱절 친근한 정이 쏠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생활 감정의 완전한 교류였다. 그 미워하던 덕만이었건만 농부의 마음만은 아들인 장보기보다도 훨씬 통하는 것이었다. 생각이 같고 욕심이 같고 목적이 같은 두 농부는 찬 보리밥 한 덩어리 씩으로 그 무서운 노동을 하면서도 역시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이다. 덕만이 예? 자네 아예 장보기놈 같은 생각일랑 갖지 말게 사람의 마음이란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휘어잡을 수가 없는 법이니 내 자식이지만 장보기녀석은 인저 아주 버렸네.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난 녀석이 농사의 재미를 모르고야 어떻게 농촌에 붙어 있을 수 있겠나. 사람이란 이에 다산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니 일하는 재미에 사는 게지. 갈고 쓸고 거름을 지르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뾰족뾰족 싹이 내소는 그 재미에 사는 거야. 제초래 보지 며칠 안 가서 벌써 곡식 포기가 다르거든. 수분이 적어서 시드는 곡식에 물을 한 번 주워보지 정신이 버쩍 나서 생기가 돌지 않든가 그것을 보는 재미에 일하는 게지. 누가 이 물을 주면 쌀이고 콩이 몇 톨 더 나느니 그런 이에 타산을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게니 그런 사람이야 있지. 있긴 하지만 그건 진짜 농군이 아니야 장사꾼 이지. 장사하던 사람으로 진짜 농군이 된 사람 본 일 있든가 안 되느니 금광 하던 사람으로 농사 짓는 사람 보았는가 할 수 없는 신세가 되면 농사라도 짓는다고 덤벼 보지 허지만 1,2년도 못 가서 떼어 푸느니 우리 장복이란 놈 두고 보게나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 버렸네 그 놈이 계집애 얼굴을 팔아서 빈대떡 장사로 억만원을 번다 기로니 그게 사랑값에 가나 그건 일이 잘 된 때도 따분한 신세가 되어 농촌으로 다시 기어들 기로니 그 자식 농사 질 줄 아는가 또 달아나지 자네 아예 농군의 마음을 버려선 안 되네 예 칠보 영감은 띄엄띄엄 이렇게 덕만이를 구스르고 있었다 사실 그는 지금 덕만이한테 친자식한테보다 훨씬 더 은근히 정이 쏠리는 것이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닐세 이 다음 내가 죽는 날엔 내가 붙이던 이 땅 떼기도 덕만이 자넬 주면 주었지 그놈 안 주네 장보기 놈 주었댔자 이 땅 버리고 말걸세 버리자너면 팔아먹거나 칠보는 이런 소리도 했었다 그날의 노동이란 연모도 맞지 않는 그들에게는 실로 몸에 겨운 노동이었다 정일에야 끝부러진 끌토막이다 말이 망치지 못쓰게 된 도끼였다 밥티로 새를 잡다시피 하는 석수장이들 앞에 아름들이 큰 바위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 바위가 두 개였다 바위야 한쪽 바위를 자리만 떼어놓아도 물길은 틀 것 같았다 틈새로 스미어 나오는 물기세로 보아 이 바위만 드러낸다면 큰 물줄기가 뻗칠 것은 이제 더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저녁때가 거의 되었다 오늘은 그만 가시지요 저도 오늘이 아버지 제사라서 그만 좀 가봐야 겠어요 하고 덕만이가 쟁기를 챙기면서 허리를 편다 글쎄 나도 그만 나려 갈까 그러세요 노인네가 너무 과로하셨다간 그럼 일어나지 하면서도 칠보는 꽤 많이 쌓인 흙더미를 내려다본다 오늘 이 흙더미만은 저 제노아야 내일 일이 될 것 같았지만 덕만이가 제주로 막걸리 받아다 놓은 것도 있다면서 한사코 끄는 바람에 칠보도 따라 일어섰다 그들은 곧장 덕만이네로 갔다 마침 밀적을 붙이는 길이어서 막걸리에다 두 소당을 먹고 나니 저녁 생각이 없다 그래서 잠시 집에 들려 저녁을 잘 먹었노라 이르구는 그 길로 곧장 토산부리로 올라오고 말았다 인제는 물구를 돌려낼 덕만이도 아니요 도망갈까 봐 지켜야 할 자식도 없어진 터고 보니 마당에 모기뿌리나 놓고 이야기나 주고받아도 좋으렴만 이 미친 개처럼 그럼 낮에도 산에서 내려오는지라 그놈들이 싸다니다가 물받이 홈을 건드리지나 않나 하는 것도 걱정 중에 하나다. 우물로 오니 아직도 날은 환하다. 칠보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서 시적시적 또 이를 손에 잡았다. 호미로 극적이다 보니 아까보다도 물기가 한결 풍긴다. 그 새에도 제법 두어 바가지는 되게 물이 괴기도 했다. 그것을 보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칠보는 다시 연모를 가지고 내려가서 우선 파놓은 흙을 저내기 시작했다. 새다리가 휘청대는 것은 새다리가 약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요기를 했다곤 하지만 그가 먹은 음식에 비하여 흙의 무게는 너무도 과중하기도 했을 것이었다. 나이도 또 나이였다. 어려서부터 일이 몸에 배었다고 하지만 칠보는 황감 노인이었다. 해가 꼴딱 지더니 획 밝아진다. 열나흘 달이 오른 것이었다. 칠보는 코 속에서 단내가 나도록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그 많은 흙을 말끔히 전해였다. 연함은 짐이나 되었을 것이니 두어 시간은 실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흙을 닭닭 긁어서 지게에 퍼 씻고서 칠보는 또 한 번 바위 앞에 앉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뜻밖이었다. 물줄기가 아까보다도 한결 굵어지지 않았는가. 어냐. 인저 살았어. 칠보는 또 한 번 고함을 지르고 팔을 내져었다. 길 반이나 봤으니 물이 나와도 좋을 때이기도 하다. 칠보는 성냥을 그어 물구멍을 찾아보았다. 한결 정도가 아니다. 아주 물줄기가 제법 세차지 않은가. 칠보는 무의식 중에 쟁기를 또 손에 잡았다. 그러고는 또다시 파기를 시작했다. 자위만 뜨면 물구멍은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조갈날 사람이 물을 켜듯 파고 쪼고 긁고 퍼내고 했다. 길반이나 되는 우물바닥이 나처럼 밝을 쬐는 달도 꽤 많이 올라왔던 모양이다. 그러나 칠보는 낮과 밤에 구별도 못했다. 그는 오직 물구멍을 찾기에 눈이 뒤집힌 격이었다. 인제는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도 그는 쉴 줄을 몰랐다. 허리가 접친 듯이 아팠으련만 그에게는 큰 고통을 주지 못했었다. 그에게는 오직 아직도 물줄기가 확 트이지 않았다는 의식밖에는 없었다. 그의 본능은 오직 돌을 쪼고 흙을 파는 것뿐이었다. 일자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달이 훨씬 기운 모양이었다. 칠보가 그것을 깨달은 것도 망치로 정대가리를 친다는 것이 손등을 잘못 친 때였었다.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손등을 얻어맞고야 그는 망치를 내어던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비명을 올렸던 것이다. 아니, 이것 봐라! 손등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그렇네! 그는 또 한 번 비명을 올리었다. 그러나 그 비명은 아파서는 아니었다. 피를 보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살점이 떨어지도록 내리치었으니 안이 아팠을 리 만무다. 그러나 정말 그는 아픈 줄도 몰랐고 피가 흐르는 줄도 몰랐었다. 밝은 데서 보았다면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고 손등뼈가 허옇게 내어다 보였으련만 그는 전혀 아픈 것도 몰랐었다. 칠보 영감의 비명은 전혀 딴 것이었다. 손을 치인 통에 획 돌아앉은 그는 자기의 발목이 복사뼈까지 잠기게 물이 껴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발견한 데서였던 것이다. 깔고 앉았던 돌도 다 묻히고 공둥이가 잠기었어도 칠보는 그것이 물이었다는 것을 의식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그는 열중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느님이 날 돌보셨구나. 칠보는 감개무량에서 이렇게 소리쪼로 말을 하고 부지런히 쟁기를 챙겨 짊어놓았던 소쿠리 흙 위에다가 얹고 지게 밑으로 들어갔다. 지게 작대기를 빼고 바른쪽 무릎을 세우는 듯 지그시 짐을 어깨에 실어보니 과히 무거운 짐은 아니다. 응 소리와 함께 칠보는 몸을 일으키어 세 다리에 첫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우물 바닥을 돌아다 보았다. 흐뭇한 웃음이 절로 흘러나온다. 칠보는 지게 작대기를 우물 밖으로 내어던지고 세 다리에 한쪽 발을 마저 올려놓았다. 다리가 와들와들 떨린다. 한쪽 손으로는 세 다리 기둥을 잡고 한쪽 손은 말뚝에 메어놓은 발을 잡고 한 층 한 층 올라갔다. 모두가 열두 층이었다. 위로 세 층을 남기고는 숨을 한 번 돌리었다. 그러고는 뒤를 한 번 돌아다 본다. 칠보는 일생 처음 즐거운 순간을 경험했다. 정녕 기뻤다. 즐거웠고 흥겨웠었다. 하느님 덕분이지! 칠보는 다시 발을 올려 디디었다. 홈통에서 웅덩이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퐁퐁퐁 들린다. 이 단조로운 음향은 칠보한테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즐겁게 들렸다. 혼물은 퐁퐁퐁, 우물물은 흥언! 저 건너 갈미봉쪼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마지막 난간을 왼발로 차듯이 하면서 바른 발을 땅 위에 내어듣기 위해서 잡았던 발을 부쩍 잡아당기자 밧줄이 싱겁게도 스르르 딸려와 버렸다. 힘을 주었던 오른팔이 밧줄을 끌고 한참이나 뒤로 물러났다. 오른팔과 함께 앞으로 숙였던 상체도 펴졌다. 순간 칠보의 몸은 꼿꼿이 일자가 되었다. 육체로서는 완전히 몸의 중심을 잡았었다. 그러나 그의 등에서 무거운 짐이 붙어 있었다. 몸은 꼿꼿했지만 짐의 무게만큼 뒤로 쏠린 셈이었다. 저울추는 언제나 무거운 쪽으로 기우는 법이다. 칠보의 몸도 진 짐의 무게만큼은 뒤로 기울고 말았다. 얼마 동안의 시간을 두고 칠보는 자기의 몸이 뒤로 기울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로 긴 시간이었다. 나는 뒤로 넘어간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넘어가선 안 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짐의 무게만큼을 남은 자기 힘으로써 버티려고 애를 썼다.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칠보 영감한테는 1년이나 걸린 것처럼 아니, 그가 살아온 6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이른 아침, 덕만이가 우물을 찾아왔을 때 물은 반길이 넘게 괴어 있었다. 이 하룻밤 사이에 괴물은 60년이나 물과 쌓아온 칠보 영감을 수장 지내기에 충분했었다. 우리는 원두막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배영의 부인이 그래, 그 뒤 장복인가 하는 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었다. 영감이 용이하게도 알아맞추었지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예, 저희 아버지 장사에도 못 왔지요. 그 뒤에 섯달 금은깬가 거지처럼 하고 덜렁 들어오더니만 금세 또 나가서 여태껏 안 들어오는군요. 지 아부지 1년 상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설마 그날이야 돌아오겠죠? 그럼 그 농토는요? 하고 이번에는 내가 물어보았다. 아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농토는 정말 덕만이가 붙이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면장은 마침 원두막 쪽을 광주리를 이고 오는 한 노파를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해 준다. 저기 오는 저 노파가 바로 영감할몸입니다. 열두 살인가 된 계집애를 데리고 저렇게 장살해서 먹고 살지요. 수박을 받으러 오는 모양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